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방송 잠깐 달려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오 아 안녕하세요 아 사실 피곤해서 좀 자려고 했는데 흐흫 이게 어 이게 피곤해서 자려고 했는데 하아 이게 뭘 해야 될까요 이게 집이 오니까 갑자기 잠이 좀 깨가지고 하 좀 할까 이러면서 아 이러면 또 아침에 보는데 또 안녕하세요 예 그니깐요 흐흫 갬부가 있을까요? 갬부만 만나면 순간 뜨는데 이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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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 복장 쩔죠 여름이라서 없겠죠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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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속인 무속인 바쁘겠죠 무속인 으하하하 제일 높은게 26단 이예 으에에 쩐다 다 하나로 갔어요? 어이건 저야 일본 일본 갔다와서 이게 습관됐어 아 블루민이 있네 맞아요 우리 아까전에 오전에 많이 했었죠 플레이어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걸리지 않습니다 아뇨 저 힘들텐데 쉬운게 없었어 이게 클라우디오가 제가 왜 클라우디오 복장이 이러냐면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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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아실거에요 칭호 칭호가 지금 어둠의 철권이라 잘 안보이실지도 있는데 그래서 다크하게 꾸며봤습니다 오 네 오 오 오 네 그죠 밥은 먹었죠 아 인첸 진짜 안타깝네 저요? 뭐 별거 없죠 뭐 아 이게 없나 봅니다 빨간단은 아 아직 그 전기세 고지서가 안 날아와서 얼마 나오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전기세 날아와서 이제 폭탄 한번 맞아봐야 이제 아 이러면서 독불장군 앞길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말구만 하려나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 라운드 싸이 브라이얼 어 왔나 어 아 아니라고 합니다 없어 없어 빨간단 아 클라우디오도 샤인이라 우리 아랍형 아랍형 힘든데 아랍형이 쉬운 캐릭어 알고 아 아 아 아 아 아 네 한지 얼마 안됐어요 오 진짜 쓰라이딩 맞지나있네 와 하 다시 좀만 참을까 가자! 아아아아 여기 하단 내밀 것 같더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흐 어색 벽 벽 벽 바로 오우 위험했어 하! 아! 개방 아! 저는 갬블를 할수록 좋겠는데 하하 클라우드 왜 저래요 하하 아 이게 아랍형이랑 개싸움으로 하면 힘들다니까 이 아랍형이 개싸움을 하면 너무 어려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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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드밀 감사합니다 마신 한방에 cp 아니야 아씨 나쁜 게임하우 막장 이제 다가오고있어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짜지른다 제노사이드 짜지른다 제노사이드 이 게임은 커킷 게임이죠 어 안녕하세요 예 2 2가 10 10인가? 아 CPU조차 아랍형이네 쩐다 어차피 제가 한국에 와서 고개급 데스를 할 수 있을거라고는 어차피 기대도 안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웅 우웅 오쌰스 육 하앗 으으으으으읍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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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 conveniently 아 뭐 해줘야하지 안하 안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어 설마 갬부 띠니 가 왔습니다 좀 집중하고 좀 해봐야겠는데 어제 어제도 오래 걸렸단 말이죠 네 어제 막 하하호호 하다가 오래가 오래 했어요 승단 놓치고 막 멘트를 좀 줄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섹스 아우 성강 맞고 시오 뭐하는거잖아 컵 뚫도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늪게 하면 안되요 여러분 어 뻥발 졸라 몇개 맞는거야? 근데 클란은 피가 없어도 물꽃이 있으면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맞추면 되니까 퓨전을 퓨전을 맞춘다 아니 누가 데빌진 파워크래쉬 맞춘다고 하더니 안되네 어우 깜짝이야 타니 타니 니시로 타니 주냐 타니 타니 위 니 다이널 라운드 오겠는데 가자 어어어어어어어어어 깜짝이야 박수치는거 개꿀 아씨 안뜨네 다이너로 잘라주시길 바랍니다 으쌰 오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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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운이 좋았다 미치겠네 복군이 너무 선명함 어하이님 감사합니다 아하 흔치 않네 날았었죠 근데 삑살로 대조인 이타가 나왔어 아하 오 어디가 흑 안 송 어 아 아 아 으 으 와 퍼올려지네 게임 안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빵바 카운트 맞아요 가자! 아 시간은 역시 시간은 나의 편 번너클 짱이에요 진짜 잼 내밀다가 번너클 두번맞았어 무릎 다이스킹 감사합니다 아씨 왜 점수가 안뜨지? 어제 떴는데 감사드립니다 으악 으악 록을 안맞아야 되는데 굿 으악 으악 로우는 안맞아야 되는데 윤회 윤회 아 윤회 윤회가 문제야 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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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늘렸어 아이씨 자꾸 이거 쓰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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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이거 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미안해 교회에서는 오예 안하는 거 같아요 혹시 방송 할 때 저도 모르게 오예가 나와봐 왜 저를 이기는 게 정이 우연이죠 네 클라스 좀 올리려고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이 번너클리 인줄 알았지 어휴 껍질 어휴 껍질 나갈 수가 없다 하단 어휴 껍질 아휴 껍질 아 불꽃 있을 때가 좋아 스티브요? 네 클라스 끝나면 하죠 뭐 이게 불꽃이 있으면 추가타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추천부탁드립니다 아휴 껍질 아휴 껍질 아휴 껍질 화랑이요? 아휴 껍질 아휴 껍질 아휴 껍질 아휴 껍질 많이 써요 많이 써요 벽에 가면 확실히 좀 힘들어지네요 벽을 안가야 되는데 더 올려야 된다? 원래 새벽은 이게 심심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카카오톡 히힛 오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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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클라우디오야 알겠습니다. 얼려드립니다. 7버플 감사합니다. 릴리엄 저러. 릴수와 나락이죠. 릴수와 나락이죠. ни타 릴수와 나락이죠. 서 2024은 덴마크 장난감 람보루니기 감사드립니다 、2,3,0,7,1,2,0,7,1,1,2,0,8,0,7,2,0,8,0,8,0,9,1,2,0,8,0,8,00,8,0,6,0,11,1,2,0,8,0,8,0,1,2,0,8,0,0,1,2,0,8,0,000,1, !!!! !!!! !!!! !!!! !!!! !!!! 2라운드 2라운드 마가쎄 어... 다음엔 뜨지 않을까? 다음엔 뜨지 않을까? 이게 클라우디오가 은근히 짤짤이가 짜증나거든요 왔다 제가 지금 청룡이 없습니다 청룡 가야지 하나 해포럭 감사드립니다 정룡 FIGHT K.O. K.O. FIGHT 아 지금요 요즘에 딱히 이렇게 높은 계급 하다보니까 뻔한게 좀 높다고 터뜨려는 거에요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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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겨우.. 따라간다.. 아.. 겨우.. 따라간다.. 지금.. 그건 대다.. controle.. 넷 아.. 짬바를 캐치했으면은 몰랐는데 방송불량 또 나옵니다 또 굴라 끌어야겠는데요? 이 안 끌그니까 대미를 딱히 낼만한게 없어 어 왔어 겨우 라운드 투 파이트 3강 유네라니 2강 유네라니 그렇지? 나를 짠 2강 유네라니 오우 깜짝이야 내밀뻔했냐 에스파 2강 유네라니 2강 유네라니 3강 유네라니 3강 유네라니 과연? 야아 따단 1시 1시 전에 끝난다고 봅니다 2시 네 추천 부탁드립니다 청룡 좀 찍어보자 2시 1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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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2시 4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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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1시 3시 시간이 없죠 어헝 시수 날아오 공격 쓰면 안되는걸 썼어 아 와인 감사합니다 화랑을 잡아 그죠? 한시전에 끝날거 같더라고 두다르막님 감사합니다 아씨 정맥친거 힘드네 진짜 스티브? 스티브 백호 계속 개복을 하실려나 모르겠다 아니 일본에서 스티브 헷슨 거의 풀풀일텐데 브라이언 청룡이라든지 네 왜냐면 행위가 좋거든요 오우씨 데일리포스 대박이다 갬블를 계속 할까? 해보.. 한번 해볼게요 으흠 스티브 첫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바로 뉴 챌린저 오랜만이죠 스티브 스티브 크.. 얘는 역시 선글라스가 잘 어울린 스티브 스티브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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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 아이즈 감사합니다 브라운 아이즈 브라운 아이즈 브라운 아이즈 브라운 아이즈 15 자씨 백놈 깜내대 아, 짱다. 아우씨 안드렐레스 깜짝 놀랐네 아우씨 사고 올 감사합니다 브라운아이즈님 홍설님 감사드리고요 아씨 안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진짜 고고고고 고고고 잠시 후에 몇일이 동전으로 내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우씨 왜 하났지? 데도 2부 감사합니다 야아씨 왜 안맞았을까 치게 잘 찬양 이즈 v might not need 쇼 머씨 쇼 망압 크로시 K.O. Final round Figh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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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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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쌍불간지로 이겨봅니다 으읏 씨 못 뛰었어 야 왜 안들어와? 경기 storm 5. 라운드 3 싸워 어퍼런지 와아 어퍼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추천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해 뜰 때까지 하는 건 아니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봉탐소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야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멘 끓여야 됩니다. 그래야 봄에서 먹을 수 있거든요. 하하하하. 아 이미 끓이고 있어요? 하하하하. 저는 솔직히 비빔면 추천합니다. 여러분. 매콤한게 땡기거든. 국물 없는거.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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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넬이 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왔다 샤오희 또 집에 떠들고 싶어갖고 내가 왔다구 어 안녕하세요 예 프라이언 꺼져 샤오유 오늘은 샤오장 샤오유야 샤오유 오늘은 샤오장이다 뭐 장사하나 몇개나있네 샤오장 터라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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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스티브 유저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릎님은 원래 스티브 유저입니다. 아 그거 아셔야 돼요. 스티브 진짜 개데롭게 합니다. 방송에 나서 욕을 못 할 뿐이지 진짜 더럽게 해요. 스티브 유저 어디 나 수건 놔두고 왔는데 네만 빼겠네 깨끗하게 하는 건 요시밖에 없네요. 아직은 아 제가 오늘 어 나 손 다쳤어 저는 손을 다쳐가지고 이 아픈 손 가지고 오락실에서 게임을 했는데 게임이 안되더라구요. 레이저 스마트 준다. 아하핰 와 이거 너무하지 않냐? 안너무함 님이 못한거야. 전혀 너무하지 않아. 근데 딸때 보면은 오! 엄청 긴데 들어가네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왜 안들어가? 왜 제 말에 대해서 씹는 거죠? 왜 안들어갑니까? 왜 안들어갑니까? 왜 안들어가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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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들어가? 에서얼 자바님 감사합니다. 에서얼 자바님 감사합니다. 짠발. 딴딴. 안돼! 승일아버지! 중단 중단 중단. 승일아버지 중단 뭐 안 돼! 으아! 역시 생일아버지 역시 개별이 잘합니다 생일아버지 디할때 파이브 디할때 파이브 데뷔 지난거 데스한적있다는데 안동장씨 안동장 제가 아까 솔직히 속으로 샤넬오면 질거같다라는 생각했는데 아 게임이나 하셔 질거같다 이게 팔뎁진 이름이 뭐였죠? 까먹었네 아 호준아! 야 호준아 나 알리자 갬부있어! 으하핳핳핳핳핳핳핳 피하장! 왜그래 피하장! 난리사 갬부있다고! 오우 아 근데 손을 다쳐가지고 오늘 게임이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아파가지고 왜 이게 버튼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면서 버튼 탓하면 안 돼 왜 죄 없는 기계 탓을 하는데 눌렀는데 풀었는데 앉았는데 했겠지 꿈에서 아 진짜 샤넬 올까 짤링이 막 콰 올라오네요 진짜 흐흑 흐흑 흐하이 감사합니다 흐하이 감사합니다 흐하이 감사합니다 당장 흐흑 흐흐흑 저 끝에 와아이이라고 불렀는데 안들렸나요? 와아이? 감사합니다 스티브 죽진 말랍니다 하이님이 짜증을 잡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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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감사합니다 짜증을 잡았니 아 쟤도 올라가야죠 왜 왜 무릎님만 승단을 해야됩니까 도대체 안그래요? 쟤도 승단해야죠 너무 이기적이시네 다들 파랫진 이거라! 역시 어파를 맞았군 저 오늘 백승 채워가지고 아니다 50승을 채웠나? 백승을 채웠나?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세요 그래서 복권이 10장 들어왔는데 백승을 채웠나? 아 50승을 채워서 복권 10개 받았는데 안경 4개 그 그 복권이 하나 그 다음에 무슨 철퇴 같은거 하나 망알놈의 자켓 또 하나 그리고 홀터넥 나왔습니다 홀터넥 홀터넥 방금 드래곤이 많았어요? 홀터넥 알리사한테 입혀줘야죠 홀터넥 아리사 5승 날을 기대했는데 그런거 절대 안나오겠죠 아 아아 진짜 좋다 시간채기 있죠 콤보가 이거는 너무 잘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잘 아웃 왜오겠다 잘합니다 파이트리비지 각이 나오네 이제 왜요? 각이 나온답니다 샤리님 감사합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어 이제 대리기 짜이 갈려고 그래 most of the fight 이제 대리기 짜이왔 쥬 쥬 쥬 삼성 오와 잘 때렸다 등산을 잡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R 링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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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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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을 전하님 감사합니다 근데 승희리 아버님이 스티브 상대가 지금 잘하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승희리 아버님도 스티브를 잘하니까 이런 경기가 나오는거겠죠 하지만 알아도 맞고 몰라도 맞는게 철권인데 이겼다 우와 네 데빗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역에서도 유명하고 나름 인지도 있는 유대입니다 옛날에 철권 5D할때 철권에 미쳐가지고 제가 부산에 놀러갔었거든요 철권하러 부산에 철권 놀러갔는데 저는 그때 리리할때인데 파이트제비신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바세메신이 거기서 얘랑 데스를 할 때 2시간이나 3시간 했나 밤까지 그렇게 하고 VS한님하고도 데스를 했고 기억이 나네요 그때 부산 형님들이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잘 있다가 간 기억이 나네요 몇 년전이야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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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9년전 10년전이에요 벌써 8년전 2주 3주 낀 적이 한번도 없어요 키가 작으면 작은대로, 크면 큰 대로 그냥 사는거죠, 못생긴 못생긴 대로 우와! 우아! 워우워! 데빙이니, X2 자리이 아프다 두 번 나왔네, 슬로우가 근데 카운터는 이거 아니네 어, 멋있다 이거 앰비스 형님 그 엘보 하늘 나를 때 더 멋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마지막 저건 진짜 잘해놨다 시스템 형님 킹 엘보 나르는 것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았어요 방금 헤헤 형님 이번주에 구경 가겠습니다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 오 디테일 맞네? 와 범품버들하고 있네 저기서 우와 멋있네 구경 가야죠 건대 옆에 찜질방이면은 건대 유저들한테 여러 번 어 저 내일 건대 가거든요? 오늘이죠 저렇게 따지면은 오늘 건대 갔는데 가슴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형님 근데 세 분이서 뺑신형하고 아 그 켈투님하고 형님하고 세 분이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세 분이 올라오실 바에는 잘 못해가지고 주무신 것이 나는데 아 형은 제가 그러면은 음 음 음 발밤 발밤은 뭐예요? 발밤? 발밤은 뭐죠? 발밤은 뭐예요? 발밤은 뭐예요? 발밤은 뭐예요? 발밤은 뭐예요? 발밤은 샌다고? 어? 아아 자다 또 하나 나오겠지 이제 중단 나오겠지 이제 중단 나오겠지 역시 저 데미지면 중단 나와야지 알아도 못망쳐 저런건 짧은게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브가 데미지한테 할만할까? 힘들지 않을까? 할만해요? 할만하답니다 힘들줄 알았는데 할만하대요? 그럼 할만한거겠죠? 써노남이 말하는거면 음 할만하대요 스테이브가 힘들거 같은데? 할만하답니다 할만하답니다 음 할만하답니다 광명OS OSH님 감사합니다 액션이 좀 많이 달라졌네요 액션이 막 이런것도 하고 감사합니다 음내역 드럼이 스테이브가 이루도 사망 저렴한 모르블이 아하 우와... 100로.. 어쩜 100로 다 썼어 디디따 어 맞았다 알고쓴 거야 지은거랍니다 타이가즈 승리님 감사합니다 하와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인님 감사합니다. 파인님 파인님도 스티브를 하시나봐요. 그러니까 스티브가 하니까 별풍 주시는구나. 알았다니까요! 스티브가 어려운데 왜 스티브를 하십니까? 스티브가 어려운 캐릭인데 샤인이나 클라우디오를 하십니까? 어, 이겨내버렸어. 스티브 잘한다니까요. 왜 스티브가 잘하세요? 오래 했답니다. 오래 한다고 해도 잘하는 건 아닌데. 마냐삼촌사 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근데 오래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닌데. 그쵸? 오, 바셀메신 저랑 찌찌뻥됐어. 오래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닌데. Fett 소각 오, 파워크리스 왔다. 알리사 같은 케이크도 빨강단이 가는데 다른 케이크라 못 가겠나요. 다 갈 수 있습니다. 알리사는 왜 강캡니까 그냥 정직합니다. 라스 안합니다 그런 케릭 남캔은 안하니까 안 여쭤보셔도 됩니다. 아 이거 잠바 쓴 뻔 했다 아쉽다 지금 이분 계획 3 융력하고 있어요 3 3 3 3 3 4 융력했다고요. 제발 잠바 쓰지 말라고 보신하 3 3 3만으로 하고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광명님 저스티스님 감사합니다 전 다 똑같이 해드립니다 알리사 폴 붐껏맞고 딜케요? 개쎄죠 알리사는 중거리 딜케 진짜 좋습니다 기상 딜케가 별로 안좋지 원거리 중거리 딜케는 알리사가 진짜 좋아요 저 방금 컵라면을 먹고왔는데 한 세젓가랑 먹고왔는데 괜히 먹은 것 같아요 어 드시고 오셨어요? 음 잘했어요 맛있죠? 저는 거기에 아무도 없는데 아는 지인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맛으로만 말씀드리는거에요 가격대비 그정도면 충분히 훌륭하죠 맛있거든요 그지 진짜로 짜장면도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짜장면도 맛있어요 알리사가 잡기 힘든 캐릭이 태그투 때는 카즈아가 힘들었거든요 딥니크 맞고 떠팔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들어오는데 초폼 캐릭 상대하긴 편한데 카즈아가 좀 힘들어요 알리사가 음 카즈아가 좀 힘들어요 기회도 뭐 하는거죠 뭐 근데 제압 EenN인 지금도 마냥 그렇진 않아요 또 알이사가 통신 잡기도 좀 힘들기도 해요 안그러면 내 계급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올라가는거 보면은 통신이 잡기 힘들뿐만 아니라 잘하시는 분도 너무나 많아서 힘들어 힘들어 하지만 나는 이길것이라는거 나의 노트엔 다 적고 있다는거지 제가 야가 빠져가지고 제가 되게 야가..야가서 다 적습니다 대회때 쓰려고 음 이렇게 나오는구나 팩 으하우 진짜 잘맞혔다 야 이거 진짜 잘맞혔다 이제 또 가육대비 훌륭한 음식점은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손녀 여기 다쳤어요. 약지. 약지 다쳐가지고 오늘 뭐 들다가 여기 멍들었거든요. 그래서 차권하러 갈 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기 멍들었어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잡개기가 안 풀어지고 와 오늘 저 게임 한 이번 주에 게임 안 하는 게 천만당이야. 잡음. 멍들었다니까 봐봐요. 아침 뭐 들다가 놓쳐가지고 알겠습니다. 엘런포우님. 또 소개 티켓 드리겠습니다. 데빌진 상대할 때요. 어렵죠. 어떻게 상대합니까. 어렵습니다.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리사가 데빌진 상대할 때 쓸 수 있는 기술들을 다 쓰죠. 그거 밖에 없으니까. 겜브로가 겜브로. 기가스 어때요. 기가스를 한 번 해봐. 여러분. 기가스 겜브가 어떻습니까. 지금. 찬양하시는. 뭐 찬양이래. 찬성하시는 분 적어주세요. 겜브 기가스. 겜브 기가스. 로우는 겜브가 아닌데요. 겜브다 겜브. 로우 겜브요? 안 울려면 뭐 했어. 로우? 로우 안 울려면 뭐 했어요. 할게 너무 많음. 난 로우가 세류 된 줄 알았네. 화렴을 잡았니. 감사합니다. 이건 도핑 테스트에서 잘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 게임은. 어휴가 흥분돼서 질 것 같은데. 기사세븐. 기사세븐님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안구 집중 높이는 도핑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어디서 구해요? 우리는.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 몇몇 중에는. 청시만 드시는 분도 있어요. 청시만. 선수들마다. 배 나갈 때.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밥을 안 먹어요. 기상 감사합니다. 청시만 드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밥을 안 먹습니다. 아예 그날 하루도. 그냥 바로 게임 나가고. 무료병은 옛날에 그만했었어요. 대회 나갈 때는 항상 도가니탕을 먹는다고. 어. 아 썰렁탕 썰렁탕. 썰렁탕을 먹는데요. 이 무릎. 뼈 오려내는 물을. 그거 먹으면 왠지 잘 된대요. 그거 먹으면 잘 된대요. 갯보리나? 아 정인 게임장 좋은데요. 제가 기간제가 약혀가지고. 정인 게임장 갔다오면은. 목이 맛이 갑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오래 못익겠어요. 워낙. 이 목구멍이 예민한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정인이 그래도 가끔 가는데. 가끔은 자주 가는데. 근데 정인 냄새 날 수 밖에 없고. 이 집도 냄새나요. 지금 죄송한데. 여러분. 이 집도 냄새나요. 사람 사는 냄새. 그냥. 무슨 냄새라고 하냐면은. 사람 냄새나요. 사람 냄새. 여러분 생각하는. 아 정에게 온 그런. 아 사람 냄새가 아니고. 진짜 사람 냄새나요. 저희 집에는. 초냄새. 향 냄새가 나는데. 여기는 사람 냄새가 납니다. 똘망똘망 하신 분이요. 안경 쓰시고? 안경 쓰시고 하신 분인가? 아우. 본 것 같아요. 저. 알리샤. 비키니 고를 때. 항상 뒤에서. 흐뭇하게. 고시던 분. 기억이 나는데. 금은 아니신가? 아니신 말고요. 이 집에. 패브리지가 있어요. 패브리지가 있는데도. 그리고. 집에. 왜. 이게. 이게 뭐라고. 선명이 될까? 화초가 있어요. 화초가. 시. 이. 뿌리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 환경에. 대단하죠? 이 환경에 토리식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웨이트 집에 지금 향 방향제가 하나가 있고 패브리드도 있고 패브리드도 있고 패브리드도 있고 다있네요 전 제집 갈리하기도 힘듭니다 거기 저기 영등포 근처에 사시는 분들 영등포 타임스톡에 가면은 지금 사바나 컨셉으로 사막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들 지금 이렇게 구경할 수 있거든요 동물원처럼 사막요우도 있고 거북이도 있어요 거북인데 모래 왜 물이 없는데 있지? 거북이도 있고 무슨 무슨 도구라 그러는데 여러 동물도 있더라구요 1층에 있어요 사막요우 되게 귀엽더라구요 실체로 너무 귀여워요 사막요우 육지거북 와 도달음악님 쩔어 프레리도그 맞습니다 화인님 프레리도그랑 사막요우랑 음 거북이 있더라구요 1층에 왜 지금 사바리 뭐 사바나 뭐 아프리카 어쩌고 저 콘셉트로 있어요 보여줄까 사진? 제가 인증샷 찍어갖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사막요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가서 찍은 거거든요 이게 가셔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차 이 차 타보셨습니까 이거 제가 처음에 이 차가 무슨 차인지 몰라가지고 무리강은 태용이 무슨 차여가지고 이게 람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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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시는 분이 이 차를 끌고 다니시는데 한번 타볼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내가 탔거든요 근데 근데 무슨 나는 도심 속에서 놀이비를 타는지 알았어요 문 문 문 이상 촛놈이었습니다 서울 촛놈 서울 촛놈 서울 촛놈이라서 한번 타보고 자랑해봤습니다 승차장 좀 구려야해 되게 좁고 좁고 불편해요 솔직히 난 티코가 더 편한 것 같아 흐흫 저는 근데 이건 멋으로 꾸고 다닌거야 저는 타보지 않아서 되게 불편하더라구요 타보니까 아 진짜 스티브 멋있다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스티브 스티브 이게 연비가 1리터에 3키로 나온다더라구요 3키로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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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키님 감사합니다 머리 진짜 풀렸네요 머리 또 해야겠네 니야 니야 어 비키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받는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오 두 삼송 어 좋은대종 일타일타였다 íem 모댈 아 아니요 저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가자가 생각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백평은 저는. 이거 얼마나 된다고 뭘 나눠요. 뭐만 했어, 자운? 진짜 쩐다, 파데. 햄버거가 최고의 음식이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다 들어있죠. 최고의 음식! 라운드 4, 파이트!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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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싶다 얘기하니까 먹고싶다 티쿡했답니다 꿀 티쿡했떠요 꿈에서 티쿡했답니다 티쿡했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키니님 근데 평소에도 무릎형이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맛있는거 많이 사주고 잘 챙겨줘요 맛있는거 사가지고 와요 항상 그래서 게임할때 제가 한번 물어본적 있어 형 나는 게임할때 상대방이 봐줘 봐줘 하면은 내가 막 불쌍해서가 아니고 마음이 약해져서 봐주는데 그러면 안될거 같다니깐 음 그러면 안되지 못이겨 이겨야지 그쵸? 게임할땐 자비가 없어야죠 그 마음이 있으면 진짜 져요 그래서 죽여야됩니다 게임은 게임은 게임일 뿐 게임할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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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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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뭐 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마우스 커서 보이나요? 마우스 커서 보이나요? 안보이나요? 마우스 커서 보이나요? 안보이나요? 안보여요? 저기 뒤에 포켓몬스터 그게 뭐지? 꽃..꽃 열리는 아아 쟤 이름 뭐지 라플레시아 꽃 있는데 뒤에 라플레시아 꽃 있었어 가 뒤에 오토님님 감사합니다 도겟피 라플레시아 뒤에 꽃 있었어 네모난거 큰거 택타님 바쁘신가봐요 아까 누가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저한테 뭐 질문있다고 하셨는데 아 동네용 뒷다리님 질문있다 하셨죠 이 데스 이 데스가 한 15분? 20분 안에 끝날거 같은데 그쵸? 바쁘신가보죠 죄송하지만 저는 제 여자친구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자한테 대화는 할 수 없지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진짜 여친 있습니다 있기는 저 진짜 여친 있습니다 있기는 하하하 벌써 청주에서 있어도 4년 됐네, 벌써. 음... 무당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다 합니다. 흐흫 청주가 살기 좋았는데요. 제가 청주에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청주 유저들이 집도 막 같이 그냥 알아봐주고 대기를 그랬어요. 고마운 청주 유저들이죠. 고마워요 청주 유저. 한 명 한 명은 내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고마워 청주 유저. 당연히 결혼할 수 있죠. 하지만 지워진 짝에 한해서만 할 수 있죠. 신임하고 다릅니다 무당하고는. 아, 청주! 청주하니까 제가 맛집 알려드릴게요.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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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에 본가가 있고. 청주! 대학교에 충북 대학교 옆에 또 본가라는 초콜릿집이 있어요. 정가! 본가? 정가? 도와주세요. 청주 유저님. 본강가요 정강가요. 본정이죠. 본정! 본정! 거기 초콜릿이... 거기 초콜릿집인데 그 초콜릿 진짜 맛있어요. 인삼초.. 홍삼초콜릿인가 인삼초콜릿 맛있어요. 한 번 꼭 드셔보세요. 초콜릿 케이터 맛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 정문에 나오시면은 국민은행 있는데 국민은행 좌측판에 옛날통닭인가 고향... 고향통닭인가 옛날통닭집이 있어요. 그 집 통닭이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청주 맛집 진짜 많습니다. 광주는 들어가면 다 맛집이에요. 전라도 광주는. 어우 맞아요. 그 집 통닭 먹으면은 닭똥집 튀김을 주는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전라남도도 전라북... 전주... 광주 음식이 다 달라요. 근데 희한하게. 무릎사랑 무릎님 감사합니다. 달라요. 전라남도도 전주 음식 다르고 광주 음식 달라요. 전주 음식이 좀 더 화려하고 이쁘고 사치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전주 음식이. 그만큼 좀 화려한 부분이 많고 음식이 사치스럽다는 건 조금 더 많이 재료를 이제 야 좀 조용히 좀 해봐요. 귀한 걸 많이 넣는다는 거고 전라남도 음식은 포속적이지만은 되게 좀 맛이 깊어요. 그 차이가 좀 있어요. 뭐 전라북도 맛이 약간 그게 아니고 전라남도 음식이 조금 더 깊은 맛 그게 있어요. 전북 음식이 어 음식이 사치가 강해서 미가 진짜 좋아요. 보는 맛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골똥반이라고 하잖아요. 전주 비빔밥 화반이라고도 하고 그런 음식에 대해서 보면 알 수도 있죠. 뭐 기본 재료만 해도 30가지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비빔밥이라 해서 그냥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양념을 다 따라다 해야 되기 때문에 워렘버핀님 감사합니다. 상대 밀려님 아래는 5천원이면 두 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라도에서 그리고 제가 전라도에서 아기찜을 먹었는데 아기찜이 대짜리가 25,000원인데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먹으면은 팥죽을 한 양동이로죠. 양동이로 그건 후식이에요. 후식은 여러분이 알아서 드셔야 됩니다. 싸가시든지 마시든지 해가 2만원입니다. 아구찜 야아이 날 점냈다. 연색 진짜 근데 전라도는씨 싸고 맛있어요. 확실히 제가 옛날에 음식 요리할 때 지역을 다 가봤거든요.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뭐 강원도 경상북도 남도 영남구 홍남구 다 가봤어요. 그리고 일본도 무작정 그냥 갔어요. 짐 하나 따랑 하나 메고 바로 일본 가서 음식 맛보려고 그때 혼자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가니까 다 지역마다 맛이 좀 희색이 있고 음 맛이 없다기보다도 다 저는 뭐 다 잘 먹어서 맛있었긴 했었죠. 그 와 흐흫 흐흫 ário 라플렛어요? 하하하핳 무슨 일이면 따라가세요 우리 맛있는 거 뭐라고 할 때 전 갈래하면 같이 가요 어 저기 라플렛이 했어요 저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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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플렛이 했다 아 지나갔어 뭐라고요? 돈져버러님 뭐라고요? 무르님에게 잘생했냐고요? 이상한 소리를 하실래요 황사홍이는 제가 살아 보지 않아서 마침 경기도 좀 마침 잘 모르겠어요 우와아 씨 졸라 무섭다 어 페링하네 마침 구루 맛집이요? 구루 맛집 구루 맛집 구루 맛집 구루 맛집 아 구루 맛집 구루 애견 백화점 5층에 맥도날드 있습니다 맥도날드 맛있어요 거기 초밥 맛있는데 어디? 운행골 본점 운행골 본점의 초밥 맛있답니다 오토닌내드 감사합니다 승리아버지 가야되지 않아? 집에 햄버거 맘스치킨이 맛있는데 맘스터치 맘스터치 진짜 맛있는데 흠 흠 기진냈질 하하하하 고생했다 하하하하 고생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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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스티브 재밌는데 아쉽다 에어비슨탕님 감사합니다 모릅사랑 모릅 감사합니다 이제 없겠죠? 빨리 간다 빨간단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펠코도 안글린데 기가싸우면 되나? 아 채팅하고 싶어 다시 스티브라 아 피해 뱀 에제 은 구로는 또 갚아 스시 먹을만함 가파 어 어 어 어 무한리필이라서 네! 클라우디오 올라가세요 클라우디오 끝인가 봅니다 모르게 스시를 많이 먹었네 안걸리겠지 네! 그리고 뭐 더 하고 싶은데 걸려야지 끝일 것 같습니다 미스터 스시 네! 요시 해야겠다 요시 요시 뱅킹 요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의 고수가 되겠다 진짜 내가 요시 한번도 안 키웠는데 다 키워가지고 할게 없으니까 요시하고 있네 푸왕 감사합니다 푸왕 감사합니다 대초 대초는 빨그대로 대초인데 그냥 뭐라 해야될까요 대시 한 다음에 살짝 중립하고 죽음을 수가 없나 어 푸왕이 뭐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지상이다 푸왕은 감사합니다 와 뭐야 몇개야 이거? 사장님 뭐 잘못 누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잘못 누르고 계셔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돈 나갑니다 지금 잘못 누르고 계신하니까요 지금 님! 후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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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해서 써시는거야 이거 뭐지겠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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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왜그러세요? 어떻게 되냐 봐 이분 이분 에러 걸렸어요 컴퓨터 지금 저게 에러 걸레신 것 같은데 에러 걸레신 것 같아요 에러 걸레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프로왕님 마지막은 180개로 해주셨네요 지금 프로왕님께서 아까 별풍선이 오백 몇 개밖에 안 됐었던 것 같아 지금 천 개가 천오백 오십니다 근데 프로왕님 프로왕님 와 미치겠다 프로왕님 어 경기장 오시나요 보시러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만 경기장 오시나요? 아 그 오시면 한번 안청해주세요 음료수 사드릴게요 맛있는거 사드린답니다 음료수 위에 음료수 많이 팔거든요 혹 말씀해주세요 무룸님이 안사드리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3대 이결하님 저희가 3대 이결한가요? 3대팀이 저를 이결한가요? 저는 그날 3대만은 미칠겁니다 저는 그날 흫 그 headphone stre pena 재판 ú 크레이지 모드 나갈 수 밖에 없어요 3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암 goof처럼 그날이 미칠겁니다 되진 않겠지만은 잊어봐야죠 올킬 할 수가 없어요 그 팀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3대에게라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거 프랑님 저거 에러 걸려서 주신거 아니죠? 뭐 잘못 누르시고 괴풍 온거같은건 아니죠? 뇌보쌈 뇌보쌈 아 진짜 무료님이 안살지면 제가 사주겠습니다 안되지 지성이형 폴 멋있다 코스튬 폴 멋있게 꾸몄네 응 폴 멋있게 꾸몄 나 때문에 70% 더 쌌대요 뭐고? 푸안 폴 멋있게 꾸몄 하하핳 크라이크 폴 멋있게 꾸몄 30% 아 mbc는 예 잠시만요 네네네 맞대요 파데? 네세요 빛야 도대체 조심히 올라와 저희는 유저님들이 안한척을 해주시면 좋고 하는데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 모르잖아요 얼굴을 근데 여러분이 안한척이시면 이분도 환한 잇몸 미소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못생긴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 사진은 뭐 당연히 찍어드리고요 내가 아는 그 비수인가? 내가 아는 비수는 그 비수밖에 없을텐데 어 풍뇨님 감사합니다 내 안척해주세요 아 그러세요? 어어 그렇지구나 근데 광주에 비수란 아이를 쓰는 분이 있거든요 음 음 요시가 되게 그 막 날바 막 번개에 지금 무룬님 요시 플레이가요 막 벌을 치기해서 시험 보는 사람 같아 우리 요시 유저들은 무룬님의 요시를 보고 인정을 하지 않죠 첫단 요시는 인정할 수가 없어 요시 유저들은 다 어디가셨나요 요시 유저들은 어디가셨어요 어차피 아무 신경도 안씁니다 하하하하 이기면 끝이니까 원래 원래 이게 자기를 오래하는 사람들은 이게 막 인정 안하려고 한다? 근데 뭐 어차피 뭐 그런 사람들은 좀 실력이 다 거기서 거기라 오토닉네임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오래하면은 뭔가 그런 좀 아딕같은 것만 남아가지고 예 라운드 1 어떻게 푸신요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하면 인정을 해야되요 사람은 인정을 해야되요 우리가 잘하면 인정을 해야되요 사람은 인정을 해야되요 사람은 인정을 해야되요 근데 사람들 인정을 안하죠 무룬사랑 무룬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무룬님이 풍신류 잘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풍신류를 진정한 풍신류 아니라고 그래요 그건 뭐가 진정한 풍신류죠 라운드 2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거는 하나의 열등금 밖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저분 아래에서 잘하시는 분이 있고 저를 이기면 그 사람이 아래에서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거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응 이기면 잘하는 거야 지면 못하는 거고 게임인데 어떻게 그쵸? 당연히 저 무룬님 아래에서 이기면 무룬님 아래에서 잘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죠 아래에서 졌으니까 네 룩제고 밀타 히트시 전타 확정입니다 우려언니 거기서 말하시죠 그 캐릭터를 잘 이해한다 잘 알고 있다 이해도가 높고 캐릭터 활용이 다양하다 이거와 이긴다라는 건 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이 게임은 항상 결과만 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행히 나 아 K.O 다행히 무료병이 멘탈이 좋아요 다행히 멘탈이 좋아요 다행히 이해도가 쩌는데 왜 못할까 난 그게 이해한 거 공부같은걸로 예를들면 이해하면 시험 점수도 잘나고 철권 막 그런거 있잖아요 이해하는데 난 사람들은 맨날 그런다 무릎님 뭐 철권 캐릭을 잘하는게 아니고 철권을 잘하는거다 뭐 이런얘기하는데 그런거 들을때마다 좀 기가참 그냥 이 암만 철권 잘한다고 해도 그 캐릭이 이해도가 없으면 못해요 그런것도 있고 그냥 일단 확인하고 아무튼 그렇답니다 리오노리테크님 감사합니다 결론은 이기면 됩니다 이기면 그쵸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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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이 나가야지 쿨러 이거 막 걔가 작기만써서 이기고 뭐 짠말마서 이기든 이기면 되는거에요 확실한. 이기 있는 분 말이 맞는 말 이게 왜 이런사람이냐면 형이 너무 여력해지고 잘해서 그래 그래서 이 사장이 난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른사람들은 한두캐링하기도 힘들어요 진짜 솔직히 형은 너무 여력해지고 나는 뭐 잠깐 나는 언제부터 했지? 나는 나도 이제 9년정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하지? 못해서 못하는거에요 못해서 저도 저 캐릭터의 기술과 후디를 다 아는데도 왜 남캐만 잡으면 손이 병신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캐만 잡으면 손이 병신이 돼 몇캐를 잡으면은 손이 깨끗한거 같아요 애정이죠 애정 저 비키니 별로 안좋아합니다 저 시스루 그런걸 좋아하는데 비키니 별로 풍신유 스킬 다 쓸줄알죠 스티브콤보드 쓸줄알고 근데 못하는거에요 아 그러네요 아직 10년차가 안되서 그런가보네요 스팸 며케한 단위입니다 아 하하 하하 소홀 소홀 그거...칼로 휙 날라가요 아아아아아!!! ㅋㅋ 맛있다 지석영 맛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흡입했어 냠냠 그리고 막 그런거 있잖아요 뭐 어떤 철권에 대한 얘기하면 무릎은 제외를 하고 얘기를 해야된다 이런거 있잖아 난 그런것도 보면서 되게 좀 웃기다 왜냐면은 그 뭐라 해야되자 내가 끼우면 말이 안되거든 뭔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주입시키고 싶다 근데 자기 말을 정당화 시키고 싶은데 내가 거기 끼워버리면 말이 안되니까 무릎 빼고 얘기하자고 뭐요 도대체 말도 안되는거지 저는 남코에서 무릎이라는 개그맨을 쟀습니다 니 이씨 내가 또 그만 빨간다 찍겠네 이것때문 카슴이 좋죠? 캐릭터 좋습니다 카슴이 KBS920님 감사합니다 무릎님이 만약 이번작에 목호진 나오면 목호진하면 좋을텐데 목호진만 해봐 그럼 대박.. 목호진만 안해봤죠? 목호진 나왔으면 근데 원래 목호진은 헬프니꺼거든요? 헬프니가 목호진 오덕이에요 목호진 되게 좋아해요 목호진 나왔는데 목호진이 캐릭터가 팔이 짧아서 기존 콤보 안들어온게 있어요 9이거든요 목호진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벽업에서 커킷 맞추고 아바 왼발 오른발 오른발 김헤나 3탄 3단킥 하시면 됩니다. 흠 아바 왼발 오른발 오른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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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도 지금 에러 걸렸나봐 컴퓨터 그럼 어떻게 빨리 해봐요 무슨 날이지 오늘? 감사합니다 모르게 한 번 못갔어요 뭘 뭘 레이지 아치도 화를 이렇게 하고 지사님 동전이 안먹었어요 동전이 안먹었어요 무릎사랑 무릎님 감사드립니다 공력부족 괜찮습니다 헤이로드 드라를 어떻게 상대하냐 어 기가쓰다 요새 제물이구나 컴백쿤님 감사합니다 팽 박치기가 횡 반시계는 못잡거든요 횡을 좀 치시는게 좋아요 박치기가 예상되면 헤이로드라 화랑은 일단 화랑은 솔직히 화랑 이해도 없으면 좀 힘들고 드라는 웬허퍼를 많이 쓰세요 왜냐면 그래야 영각이라 이런거 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무릎 좀 쓰고 아 나 기가쓰 가면 한번 벗겨보고 싶다 멋있어 멋있어 머드 확실해 기가쓰 가면 한번 벗겨보고 싶네 머덕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 사실 요시가 상당히 편하다 이거 기가쓰 요시가 편해 머덕이래요 머덕 같지 않은데 물호님 샤넬님 대친구 철권 입문하려는데 어떤 캐릭을 추천할까요 요시해야죠 라운드 투 파이트 코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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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방송할게요 만약에 진짜 카드 키우고 있으면 제꺼 한번 키우죠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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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오르송에서 자 요시안 때 진짜 좋은 기술이죠 기상오르송에서 로얄믹크티님 감사합니다 어 로얄믹크티님 로얄믹크티님 에러거리신거 같은데 다시 봐보세요 컴퓨터 좀 잘 뭐 지금 잘못 가리고 계시는거 같아요 에이 잘 봐보시라니까 이분들 왜이러셨거든 저 이렇게만 음료도 사드려야될 분이 너무 많아져요 감사합니다 로얄믹크티님 제풍선이 로얄믹크티님 로얄믹크티님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상기를 못해가지고 왜요 아유 고만하십시오 로얄믹크티님 로얄믹크티님 액션 좀 보여주세요 님 로얄밀크티 감사합니다! 아 저 로얄밀크티 보니까 생각나요 일본에 갔을 때 제가 그 뭐야 기린... 기린에서 만든 로얄밀크티 있거든요? 어? 맥주에서 해서? 어 그 되게 일본 애들이 많이 먹는 거 있는데 그거 생각나서 먹었는데 졸맛 야! 일본! 일본! 콜란데오 맛이 다르답니다 또 맛있데요 이게 지금 크... 크고 아름다워 근데 이게 맛있데요 이게 오프닝을 오늘 존나 잘 봤다 뒤에 이거 비녀가 딱 떨어지니까 봉인해제드만 카즈미가 봉게 맞아가지고 난 그냥 봉게 맞고 그건 줄 알았는데 비녀 딱 풀리면서 변신해 아니 비녀가 풀려야 머리가 나플어플 거리지 뭐 비녀 떨어진거랑 변신... 봉인해제랑 못 상관 비녀가 있어야 돼 고민했데 어 없나? 어? 오! 여기 백호 백호 여러분 초정리 탄산수를 드세요 여기 청주 마시면은 초정리 탄산수 나오는데 그거 드시면 됩니다 흐으윽 오우 infectionx3 뭐야 이거 아ㅏㅏㅏ Arl 아 안맞네 그게 mbc님 지금 하고 계실려나? 뱅키를 찍고싶습니다 여러분 요시 뱅키를 찍고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못싸고싶죠 병풍준하고 채팅해봐 제가 대신 요시 한번 해드릴게요 오옵팔치님 죄송합니다 지금 화장실이었거든요 한판만 할께요 오파치네 빨리 오기전에 빨리 오기전에 빨리 오기전에 빨리이이이이이이이 빨리 빨리요 빨리이이이이 으깱 Gram 아 JUDY 승마 아잇ř 아잇 아깝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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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샤엔 요시한거 됐었는거 보고 샤엔 기상 왼발 왼발 이타가 15거든요? 근데 요시 업퍼드 그런거 보고 야 드리킴 진짜 좋구나 와 진짜 좋구나 되게 그거 그쵸?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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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샤오잎을 놓친게 많습니다 샤오유 V라인 샤오유 V라인 샤오유 V라인 샤오유 V라인 저작 샤오유 V라인 그쵸? 내 탈사하면 안되죠 오패칠님 뭐 기분 나쁘실거 없어요 제가 죽고싶어 죽은게 아니고 이분 물빼러 갔었대요 그쵸 진정한 출진은 의자 밑에 요강을 둬야죠 오줌주머니 차고 해야죠 대박이다 진짜 와우 레이드한테 신문지 깔았다 대박 그 성인 팬티 있잖아요 그 하나 사드릴까요? 후유팬티 후유팬티 뭐고 게임이고 후유팬티 송아지 송아지 후유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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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하고 회개하고 잡기하면 되겠다 관리각이다 후유팬티 그쵸? 미리 몇 수를 알고 있어야 잘 풀리는 게 있었네요. 여러분 지금 택넷 처음에 택넷 뭐랄까요? 이미지가 요시미치로 바뀌었어요. 태그 1 때 요시미치로 바뀌었어요. 얼굴이. 압니까? 에러가 아니고 지금 아예 바꾼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바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 나의 승단이 오 요시미치 와 요시미치 개멋있죠. 요시미치 뭐 했어요? 근데 뭐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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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든 가방 훔쳐가지고 이제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 이때까진 얘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얘가 이제 괴물이 되는거에요. 곤충이 되었다고. 형 안나와요? 응 이때까진 얘가 사람이었어요. 어 왜 안나와요? 다 나오는데. 멍루 나오죠? 무릎은 다 나오는데. 제발 어 떴다. 간다. 간다 벤키. 화장실 한 번 더 안 갔다 올래요? 아 진짜 내가 요시미 벤키를 갈수. 에에에에에에 라운드 1 파이트 형 화장실에서 엄마가 부르는데요 어이 빨리 빨리 다녀오세요 부모님 부르십니까 기립 졸라잽 한 200명 나갔어 안 나갔어 여러분 추천 제게 잡기 부탁드립니다 요시가 좋은 기술이 많은데요 그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요시가 좋은 기술이 많아요 추천 제게 잡기 부탁드립니다 피를 채워요 피를 채울 수 있어 안섞긴 썼으니까 나갔지 내가 봤습니다 옆에서 디디 양손으로 뭐 썼는데 그럼? 이거 잡기 썼잖아 이거 거짓말하고 있어 제가 봤습니다 이거 거짓말하니까 맞았어 흠 이렇게 뱅킹은 가는 것인가 K.O. 라운드 4 FIGHT 형은 좀 오겠어요? 맞는데 안가지 당연히 사람들이 요시가 하면 안온답니다 이거 당연히가니 무서운 요을많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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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걔 매칭이 안되는가 오 화랑이 됐다 에이 화랑 올려줘버려 화랑 올려줘 그냥 한번 화륜 돌아줘 한번 아 잘했어 역시 역시 인정많은 무릎님이다 참 인정이 많은 것 같아요 혜자 배혜자님 배혜자 배혜자님 배혜자님 아아 망했네 라운드ث리 파이트 화랑 신났습니다 화랑이 이 때 이기셔야 되요 저는 화랑보다 요gend게 훨씬 멋있구만 롯이 멋있는데 롯이 멋있는데 이 돌문어가 있고 피문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피문어를 많이 먹는데 돌문어가 정대신이 더 맛있긴합니다 저는 돌문어가 더 맛있더라구요 비싸죠 돌문어 문어가 왜 문어인지 아세요? 문어가 어... 그... 글문 문자에 내 생선은 못단대 이게 선비의 음식으로 돼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경남지방에는 잔식집하고 이럴때 음료를 많이 올렸잖아요 삶아서 폐갑할때도 요시 더럽게 못하네 우리가 선비는 그릇쓰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 니가 화장실에서 밀어가지고 어...씨... 흐흐흐흐흐흐흐흫 아무튼 문어는 그거 음식입니다 먹을... 먹물을 뽑은다고 하고 그래서 귀한 음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문어는 제일 아래쪽에 사는... 생물이거든요? 이 바다의... 땅에 다니는 생물이라서 자신을 낮춘다고 그래가지고 양방가에서 많이 이렇게 또... 어...올리죠? 그래서 문어를 되게... 어... 값어치있게 치기도 하고 또 비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거! 하! 아! 아! 오 신기술로 죽었네. 키워 왔자가. 요리사는 요리사는 요리를 잘하는게 요리사.. 요리사라고 먼저 어.. 잘한다 그런게 요리를 잘한다 요리사의 글자 보는게 아니고 요리사들은 서로 얼마만큼 식자재.. 식자재에 대한 재료.. 어.. 이런 지식을 정보를 갖고 있느냐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식자재 싸움이에요 요리사들은 요리 잘한다고 요리사가 어.. 좋은게 아니고 재료 싸움이에요 얼만큼 재료를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렇죠 요리는 다 똑같이 합니다 재료 모르면 거기서 지는거에요 요리사들은 이퀴즈 우와.. 이상.. 차별 타야겠어.. 이미 날꺼같아요? 와 역시 무릎님 무슨 일이 플레이븐 누군지 알겠답니다. 역시! 채권기계! 이미 너의 고스트 정보는 등록되어 있다. 흐흐흐흐흐흫 이거 100% 부카드다 이거는 아아 마지막 라운드 파이트 총화질 많이 써야 돼 아아 오 화랑 2리드가 높네 아아 진짜 아픈데 이거 이제 안할 각이죠 안할 각입니다 오오오와 죄송합니다 하셨네요 대구뿐이셨나 아까? 대구? 건덴가? 건대? 어 누굴까? 동단을 잡아 건대에 지금 있는 동생들한테 한 번 뿌려봐야겠네 누군지 화랑 지금 누군지 물어보겠습니다 건대 uft 자 왔습니다 하비 월쉐 란은있어요 진란이란 컴란은공짜입니다 하.. 전부탕이죠 아는 동생들이 많은데 야 건대 지금 화를 하는 사람 누구다 하면 다 나오죠 보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습니다 천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플레이하는 사람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동생들아 누구니? 다 알려줍니다 형 누구누구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누군데 아니라고 발표하면 거짓말이죠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지금 알아요 누군지 근데 여기서 말하기 뭐하잖아요 근데 답은 올라왔는데 이미 채팅창에 이거 약해요 이거 약해요 뭐 이거 약 네오아크님 네오아크님 어디있죠 네오아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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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오 그냥 쪼고 업퍼콤보 다음에 업퍼 다음에 업퍼 다음에 우리가 쪼 치설 발레이나 킥하고 스쿨을 하고 대시해서 웬업퍼 킥잭 그 다음에 벽마 벽마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금타로 들어가는 콤보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마지막에 쪼고 침산 송곳 3단이 더 센거에요? 벽마 루트가 더 세요? 아니면은 그쵸 벽마는 더 더 세죠? 벽마는 더 더 세 벽마는 더 세요? 결롱 오우 시리자지 자는 실자지가 뭐에요? 엉 실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레이어스다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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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이 분의 끊었는 이제 리벤즈가 시작된 것인가? 감사합니다 네오와크님 감사합니다 네오와크님이 요시유저죠 로조 유저... 요시유저 아닙니다 무릎사람 모으니 감사합니다 로조요? 로조 나왔는데? 로조 나왔어요 깨락깨락깨락 형기는 감사합니다 로조 꼬리차기 하단 꼬리차기 중단 꼬리차기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가세요 주무시러 가신답니다 라운드 3 싸월내야 자 하핰하 이번엔 후우 오오... 저인사탱이야 벌써 끝이야? 넌 벗겨봐! 내가 그니 이슬치우기 마크 아시죠? 한 10.. 18, 19 되는 것 같은데? 20까지는 안되고 쭈꾸미 감사합니다 MBC님은 깨먹어 그쵸 19정도 되요 20은 안되고 18, 19까지는 되요 첫째키 안들어가 세비오 대전 이거 접내 대전 여기를 말해 K.O. round 2 f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코코마 지금 형님. 코코마 부산이 대구에 있잖아요. 지금 걔가 지금 하고 게임 대기중이라는거에요. 코코마. 아 갬부 기다리고 이거 지면 빼면. 이거 지면 바로 먼저 하겠습니다 갬부. 아 주작. 야 코코마 주작하자. 야 너 국내 최고계급 대표있다. 이분 계급 많다. 옆에 있는 분들 주작 있는데. 의자 만들어줄게. 주작하자. 너 국내 최고계급 될 수 있다. 그쵸? 응. 그럴 수 있대요. 마지막 라운드. 파이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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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로마당. 짱은 안 들고 있어 빨간 데스만 아니라고 야 지금 카드야 잘 모르겠다 다 마시겠다 다 마시겠다 이거 맛있어요? 먹을만한 과연 매칭이 될 것인가 아 카드야 너무 쎄 그쵸? 카드야 너무 쎄 아니 카드야인데 뻥바를 왜 줘 아 진짜 미친거 아냐? 뭐 왜 뻥바를 줘? 야 씨 알리사인데 턱 쪘으면 됐지 아니 그 턱 얼마나 된다고 하면 뻥바를 커맨드 뭐야 뒤에 올바를? 아 저걸 왜 주냐고 미친거 아냐? 와 아 진짜 이러면 이러면 진짜 이러면 게임 확 힘들어 진짜 진짜 카즈아 뻥바를 처음 봤을 때 진짜 기겁했다 그래도 카즈아 뻥바를 지금 백희가 12까지 들어오니까요 특히 12주면 뭐하나? 14주면 좋겠다 14 5종 5종 뻥바를 확장 아니잖아 아니 벽에서 벽에서 벽강시키는 거 5종 한 다음에 확장 아니잖아 근데 왜 안 막아지지나 뭐야? 확장 아닌데 왜 맞죠? 나도 잘 안 막아지던데 뒤로 안 막아지는데 아 진짜 막을 수 있어요? 아 진짜로? 아 비밀이 있답니다 안 막아지는게 있대요 야 역시 자기들끼리만 알고 친절하게 졸라 더럽네 진짜 비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안 막아지지 어떻게 안 막아지더라 다른 사람은 막아지거든요? 벽강시킨 다음에 그렇게 야가 빠지면 다 난 이길거야 진짜 나 화낼거다 진짜 불가능 열받지만 불가능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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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제발 알려줘 안되네 안하나보다 안되네 오 샤워다 샤워짱 너의 사진을 걸었어 샤워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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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하 köpk 아 그런가 어려워 역시 스럽은 게 더 어려워 이렇게 두부 타이거가 좋아 자를게 이게 elder 금융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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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오와! 바로 쓰네? 바로 쓰네요. 어렵다면서. 어렵다면서 바로 씁니다. 한 번 썼데요. 안 걸리네요. 요시해야겠는데? 프레임 아니야? 프레임?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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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투.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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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을. 잘못 쓰신거죠? 어 걸렸다! 6단이겠지? 로아이다! 안녕 로아이 로아이 들어가 잘하죠 이거 잘합니다 로아이 로아이 열심히 하는구나 잘해야지 로아이도 응원한다 로아이 로아이 잘하죠 오 이거 5등이네 아이템 왠지 저거 브라 브라 신발이 신발이 이거 브라 5등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브라 5등 맞어? 브라 5등 맞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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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키상 신발같애 일정이 안하는구나 옛날 그 가죽바지 주면 좋은데 브라 가죽바지 멋있는데 브라 가죽바지 멋있는데 탄탄 이번에는 라운드 3 파이트 아 이거 잘한다 브라이 잘합니다 라운드 4 파이트 라운드 4 파이트 라운드 4 파이트 라운드 4 파이트 라운드 5 라운드 트라운드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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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죠 와 역시 너가 잘한다 세루가 세루 세루가 어 세이브 해 왜요 형 앰비셔닝 왜요 왜 못합니까 오늘 왜 못해요 폴 라스 오 라스 골랐다 간만에 라스 나옵니다 아 형 꼼꼼아 부산이에요? 아니면 온라인 배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로아인은 배틀 로아인은 배틀 꼼꼼아 덕분에 있네요 롱 오세걸 로아인은 배틀 고개 그 때 이거 있으면 잃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씨 우리 아래서 처음 밟고 있어 미쳐 저게 씨 흐흐흐 숙박업소 가면은 라스옷 있는데 하얀거 하얀거 라스 원투가 좀 짧아진 느낌은 나네 왜 라스 원투가 짧았나 1, 2는 다 정킹이 똑같아요. 뒷차는 즐겨잡기 부탁드립니다. 1위가 걸려라! 오레오 도메르 코드 왔다. 안걸리는데? 라스 눈이 초록색이네. 기가스죠. 뿌렸다. 팀 변경권 없다. 감사합니다. 단 단 단. 로하이. 왔느냐 로하이. 라운드 원. 싸인트. 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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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오드 이쁘다. 라스 오드 아이는 파란색이네. 저는 게임을 못한 이유가 게임을 하면은 게임에 집중 안하고 캐릭터를 봅니다. 코스톤을 보고 배경을 보고 그래서 게임 못해요. 여러분 불타지 마세요. 우덩우덩우덩님 안녕하세요. 뒤에 앵무새 있죠. 절벽에 꽃도 있고. 뒤에 라플레시아도 있고요. 뱀도 있고. 폭포도 오르고. 그래서 게임 못하는 거예요. 뮤직데이. 핀드 파스님 감사합니다. 뱀이다. 파스님 감사합니다. 아 피자 드셨어요? 근데 데뷔신 하시던 분은 꾸준히 하셨어요. 이번엔 대회 때문에 좀 더 많이 늘어났다 생각되는 것 뿐이지 하셨던 분은 계속 하셨어요. 꾸준히. 이제 오로츄마루다. 오로츄마루. 어데? 오로츄마루. 이탑 보고 못쓰죠 그거. 지르는건데. 저 보고 못쓰요. 왜 안쓰냐면. 과연. 오우. 으흥. 으흨으. 으흨으. 추후. 음. 으흨. 그니. 저기 게이지바에는 태그 8강 진출자들에게 주는 상품같은 겁니다 안보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그게 스텝으로 막는거죠 저 뒤에 오르치마루다 사스케 너의 몸을 원한다 너의 여린 몸을 원한다 사스케 나락 보입니다 나락 보여요 못 막아서 그렇지 그쵸? 나락은 보입니다 다만 막지 못해서 어 허리 돌아온다 막 이러는데 허리가 돌아오는구나 하면서 내가 너무 좋군 이러면서 나락 진짜 잘 보여요 허리 돌리는거 보여요 내가 못 막아요 무릎사랑 무릎 감사합니다 이미 레벨을 아래로 내렸어야죠 슬리핑이 뭐에요? 클리핑이 뭐에요? 자... 아 그건 보고 막죠 그건 보고 막아야죠 자 1앤발 로우 드래곤테일 플리킹 보고 막아야죠 아스카의 수면 차기도 보고 막는거고 그 태그2때 제이씨 뒤앤발 아시죠 제이씨 뒤앤발 하단 뺑글 도는거 있잖아요 그게 그게 브라이언 후드텔보다 1팬인가 2팬인가 더 믿는거라 알고있거든요 5성 멋있는데 어 그거 보고 막을 수있어요 아 제이시하고싶다 아 제이시 하고싶다. 제이시약하니까 제베님 어그로 하십니까 지금? Deck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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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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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나 좀 UH webcam 패스다 나 좀不 여기 뒤에 뭐야 왕코기구리 왕코 왕코 원숭에 있네 여기 뒤에 데뷔진 뒤에 왕코 원숭이 있네요 저 왕코 원숭이 나온다 로드세랑몬이니 감사합니다 저기 라스 레이저 양손이었나요? 기억이 안나네 다셈배신님 감사합니다 라스 레이저아츠 위아래 양손입니다 잘했어 저 라스 뒤에 라스 뒤에 라플레시아 라스 뒤에 라플레시아 했다 라스 뒤에 라플레시아 했어 아우 무서웠어 라플레시아 했다 여기 뒤에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쵸 있죠 빨간컷 홍빈후드님 감사합니다 홍빈후드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철권 세븐 나올 때 노래가 되게 안좋다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듣다보니깐 되게 괜찮아요 노래 약간 세븐 되게 잘 맞는것같아 이ards 제작용 세븐 동기 추천 부탁드립니다 진짜 BR 8성 진짜 승률 100%였는데 진짜 BR 8성 승률 그 난리사 백테신형 사귀었잖아 진짜 다 피해진 진짜 BR 양맵은 대살려주지 아.. 진짜 전살려주지 그때가 백테신형 워낙 좋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리사 BR 때 너무 백테신형 좋아서 그를 도전할 것은 다cm하니 어젯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그리. 카제하지만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데미지를 줄여주던지. 카제하지만 어떻게 해주세요. 카제하지만 어떻게 해외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흠 années unos 5 1,2,3 2,3,3 3,4,3 5,4,4 5,4,4 5,4,4 5,4,4 6,4,5 5,4,4 5,4 5,4 6,4 마지막으로 K.O. 한 번 알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헤이 유저들이 이번 세븐에 와서 좀 다 과감해졌어요. 손나락도 잘 많이 쓰시고. 근데 헤이 그렇게 해야 좋아요. 오늘 헤이들이 너무 안전하게 나락에만 의지하니까 오히려 그게 좋아요. 쓰시는게. 그래서 상대방이 더 겁을 내거든요. 데미지가 아프니까. 너무 나락에만 의지하면 안되게 해줘야죠. 그게 나락 이타가 뒷게 들어오는게 크긴 큰데. 잡다가 헤이를 못해서 검사를 한게 아니에요. 그때 우은이가 또 없었고. 그래서 그런거지. 헤이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잡다가 뭐 못하는 애라면 할말이 없는데 잘하는 애들. 헤이 개그 뭡니까? 헤이 개그 100홀합니다. 나쁜 캐릭 아니죠? 100홀하는데. 무리님 영어 있잖아요. 자기가 못하면은. 케이 탁. 네 헤이 될겁니다. 아까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무리님 예외 제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케이 탁. 하하하하. 진짜로 데스 댕는 캐릭터가 있긴 있어요. 분명 있어요. 데스 댕는 캐릭이 근데 데스 댕는 단판이잖아요. 그래서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말려버리면 끝나는건데? 그러면 다르죠? 데스랑 대회는 천만.. 완전 달라요. 오늘 모랫자님이 좀 늦게 오셨네요. 완벽해. 마지막 round. 싸우세요. akti 안돼 으어 잘딛였다 허리 잘 쟀다 으핳핳핳ㅎ핳핳 아스카 워리엄이다 워리엄 컨 FO rage 근데 헤이 상대 할때 확실히 힘들더라니까 지금 오히려 손 나라 쓰고 porridge니까힘누러 이 기기가 음 나도 알레사로 이렇게 하는데 어? 될 때 썩어 빠진 알레사로 이렇게 하는데 나쁜 기기가 어떻게 될 때 다 하는데 말림이 죽는 것도 될지 아니 원투 칩프레임 벽강대 얼마나 좋아 어? 어? 반격조합 카운터기 있어 하단쎄 초풍있지 나이 아 아나 네네네네 아 아 아 너 아 아 아 아 아 어..맞아요 그건 내가 조금 동의해요 캐릭 좋아해서 캐릭발 많이 받는 사람 있는거 동의해요 나도 그러니까 비할때 그랬으니까 캐릭발 많이 탑니다 타기는 나도 샤인뱅킹했는데 커킉하고 파워만 써서 캐릭발 많이 타는 거 있어요 없다고 볼 수 없지 전혀 비할때 알리사는 포밍기가 썩어가지고 포밍기를 못썼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움직이고 그럴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빙 없었던 알리사들은 알리사가 똥캐라고 했었어요 나도 그렇지만 알리사 훌륭기가 좋으니까 무빙이 그렇게 썩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알리사 자체가 무빙이 있어야 좋은데 아오는 비아리에 알리사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 저는 안그래요 저는 이번작 알리사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비아리이고 그 다음에 태그2에요 그럼 이번작 알리사가 더 좋죠 이번 알리사 상향이에요 다른 캐릭들이 쎄서 그렇지 일단 제가 봤을때 헤이 쓰레기님은 닉넘보다 바꿔야되요 절대 아니거든 이게 사람들한테 아무리 헤이가 굴이 나고 이렇게 막 하려고 해봤자 안들어요 왜냐면 헤이가 좋거든 헤이가 좋다고 합니다 잠깐만 언제 나오나 했다 진짜 글 내려주세요 오르치마루다 롱 쨔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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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솔직히 알리사 하다가 샤인 해보니까 결심 편해요 진짜 아니 같은 던 주고 스트레스 받고 게임할바에는 편한 캐릭 하죠 샤인 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니까 게임이 아니 진짜 알리사 애정 가지고 해야합니다 진짜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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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 카즈야 약하단 소리 이제 개소리 카즈야 약하단 소리 진짜 욕나올라네 진짜 카즈야 약하단 소리 하지마요 장난이어도 그런 소리 하지마요 강퇴해야 된다 카즈야 약하단 소리 카즈야 약하단 소리 근데 저게 오로치마랑 혀가 왜이렇게 길지 호흡 오우 진짜 잘한다 와 대태가 빠질게 아우 빠진다 진짜 빠진다 저 샤워 1단이예요. 저 샤워 1단이에요. 저 샤워 1단ик 근데 그게 역전K 아스칸님 감사합니다. 그 캐릭터를 직접 하는 유저와 그 캐릭터를 상대를 하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뭔가 뭐라고 답을 내리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솔직히 그쵸? 어떤 분 알리사가 편하게 상대할 수 있고 힘드게 상대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 힘들어요. 이번작은 다 힘들어요. 왜? 졌고 내가 지면 힘들거든.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솔직히 상대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사용하는 힘든게 아니고 샤인 쓰기 졸라쉽죠. 상대하기 힘든거같이. 잘 들으십쇼. 샤인 단점이요? 샤인 단점은 철권 잘 모르는 철알못인 제가 봤을때 상상이 없는거 같아요. 그냥 그냥 얘는 상상이 없는거 같아.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다 개소리랍니다. 잘하는 사람이 이긴답니다. 다 부질없는 소리들 하고 있는거죠. 저희는. 저희는. 라운드 1. 파이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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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랩, 랩 잰다. 휴. 흠. 해엄. 올치. 흠. k-o.. 과 라스 허벅지 봤다. 난 라스 허벅지를 봤다. 랍ась 허벅지를 봤다. 아리사의 콤보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솔직히. 콤보가 조금 안타까워요. 아리사의 세븐에. 머니 다 좋으면 좋겠지만 좀 그렇네요. 태그 쓸 때 아리사의 개인 콤보가 제일 좋았거든요. 이번덱 조금 힘들어요. 아리사의 세븐에. 여기가 더 나아갈 것 같이 비쥬얼 좀만 한 번 더 거짓말 qui 뭐예요? 비쥬얼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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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라스가 이번에 침이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스 어벅 집었다. 라스 어벅 집었다. 라스 어벅 집 Is Jстве 라스 어벅 집 EBR 해가 되겠습니다. 라스 어벅 집 지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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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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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을 부셔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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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스타벅스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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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돼지 삼겹살 감사합니다 5 방종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없네 이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천 지금 한 33개만 있으면 1000개 넘거든요 네 어 샤넬이 EP에서는 그 광대시 써요 저는 저거 안되거든요 암만해도 이게 손이 제 손이 문젠가봅니다 추천 거기에 보면 엄지손가락 있을거에요 잘 보다가요 감사합니다 저 EP 가면 안나가요 전 야매 웨이브 씁니다 야매 웨이브 아 이래서 내가 폭류 인정 못 받는건가 광대시를 안될까 흐흐흐흫 사실 태그 때 이후 쓸 필요가 없는데 쓸 각이 안나와 그니까 각이 안나와 아 따봉 따봉 표시있는데 딴 표시있는데 이 표시있어요 이거 네 엄지손가락 아 모르겠네요 제가 이게 시청자로 안들어봐서 모르겠네요 아 demons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될거 같습니다 네 뭐 내일도 덥고 있으면 한번 해보죠 네 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뭐 늦은 시간까지 모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토요일날 해볼까요 무릎사랑 무릎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